김서영씨 엄마가 너 커서 너랑 똑같은 딸 낳아서 고생해봐 하셨는데요 진짜 똑같은 딸 낳아서 엄마한테 맡기고 출근해요 서영씨가 보내셨습니다 임세진씨 아빠가 트로트 부르면 듣기 싫다고 짜증났어요 아우 듣기 싫어 아빠 트로트 부르는 거 듣기 싫어 노래도 못 부르면서 4608님 효도한다고 이번에 대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액자 고를 때 엄마 미안해 나 잘 나온 사진으로 골랐어 보내주셨고요 5433님 부모님께 안마 의자를 하나 사드렸습니다 아휴 집을 사드렸어야 되는데 불효를 저질렀네요 어 뭐야 우리 지금 막 서로 이러고 있는 놀고 있는데 약간 재수없는 스타일 어 뭐야 5433님 농담이고요 삐락식탭 보내드렸습니다 김도연씨 우리는 늘 불효자 아닌가요? 약간 진지하게 저희 뻔뻔한 게임 같이 노는 시간이에요 그냥 재미있게 놀면 됩니다 장인혜씨 이번에 나오는 국가재난금 제 몫은 따로 달라고 했어요 야 장인혜씨 이거 리얼인 것 같아요 이거 놀자고 보내신 거 아닌 것 같은데 리얼인 것 같은데요 삐락식해 역시 보내드리고요 4730님 엄마 식탁에 만원만 놓고 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뒤에 또 이것도 붙여야 돼 엄마 식탁에 만원만 놓고 가 국가재난금 내 목숨 꼭 남겨놓고 9254님 엄마 카드로 제 한약 55만원 결제했습니다 제가 건강해야 효도하죠? 이거 불효자들의 리얼한 멘트 내가 살아야지 엄마 미래에 효도해드리지 일단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55만원 벌어가면 되잖아 7587님 저 바리스타 일할 때 엄마가 신선한 커피 마시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귀찮아서 몰래 인스턴트 사드렸어요 바리스타 딸이 엄마께 인스턴트 커피를 이때 진짜 슬픈 건 뭔지 알아요 엄마가 아이고 우리 딸이 타줘서 그런지 정말 맛있네 그럼 나올 때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 건데 7587님 제일 불효인 것 같은데 오늘 중에 근데 사실 저도 아나운서 됐을 때 회사에서 토크하느라고 집에 가서 토크 안 했었어요 말하는 게 직업인데 부모님이랑 토크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서연 PD도 엄마가 아이고 우리 라디오 PD 우리 딸 서연이 엄마 좋은 노래 추천 좀 해줘라 했는데 자동 재생 시켜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또 앞으로 요제 앞으로 요녀예요 울지마 앞으로 잘하면 되지 울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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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마!